네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올 사람 오리는 게 올 사람 오리는 게 그 놈을 기다린다 저 가로등은 알고 있을까 기다리는 이네 마음을 사랑한다고 죽었고 좋아했다고 그 말 그 말을 전하지 못했니 정말 세상 만난 사람 당신도 나처럼 이별에 이별에 가만히 있을까 우리 사람 오리는 게 우리 사람 오리는 게 그 놈을 기다린다 저 가로등은 알고 있을까 기다리는 이네 마음을 사랑한다고 전혀 아프고 전화했다고 그 말 그 말을 전하지 못했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